자식 농사 천하대본 행복에너지에서 편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한 인문학의 개정판으로 공자의 논어와 그의 사상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해 알려줍니다. 교권이 떨어지고 방황 청소년이 늘어가는 현실을 벗어날 해결책은 부모의 교육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책에 담긴 인문의 숲을 지나면 세상 사리에서 생긴 마음의 독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책을 읽기 전 바라보았던 자녀와 책을 덮고 난 후 바라보는 자녀가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풍성하게 할 인물을 키워내고 싶은 부모라면 책을 통해 유기농법 자식 교육을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다해